얘는 자기한테 너무 현대작을 안 한다니까? 형? 생일 언제? 8월 29일 4월 5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형 사줄게 이거 주문할게요 에이 내받죠 오늘 오전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고 이변한테 전해주세요 알겠다고 전해드리라는데요 현재 말이야 현재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애미랑 아가씨네 집에 뺏긴 것 같아 정은이 엮이면 좀 예민해지는 거 아니야? 내가 이 집안에 치집어서 못한 게 뭐냐 아무리 정은이가 귀해도 이민재현이한테 좀 잘해 어머니 엄마는 쉬워서 왜나